우리나라 최고의 ETF 전문가는 또 이분이시죠? 삼성자산운영의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상승을 보면서 제가 장중에 원래는 이런 수급에 대한 얘기는 우리 최창규 본부장이 파생애널리스트 시절에 저 같은 펀드매니저랑 우리 둘이서 막 놔두던 얘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되니까 이번에 신규 상장 종목이 언제쯤 고점을 칠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약해질 거다. 그런 정말 고급 정보였는데 우리 최창규 본부장이 나와서 그 얘기를 거의 한 달 내내 얘기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 그 일정을 다 외우고 있어요, 저도. 오늘 일어났던 현상은 이게 펀드멘탈 가치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말 수급으로 위해서 올라가는 거고 정프로님이 지금 그러면 사야 되는 거 아니냐에 제가 대답을 안 한 거는 거품 영역에서는 정말 선수들이나 거기서 트레이딩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거지 거품 영역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거품 영역에서는 선수들이야말로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나친 자신감, 자기 확신. 조심해야죠. 오히려 이럴 때는 저 같은... 이럴 때는 안 하는 것도 방법이야. 초초들이 미친 척하고 들어가는 게 더 승률 있지 않나?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좀 죄송스러운 게 있어요. 제가 패시브 수급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자꾸 패시브 시장이 커지면서 펀드멘탈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기업의 본질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너희와 같은 ETF 애들이 시장을 망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엘제에너지 솔루션은 저희 입장에서도 블랙스완이에요. 이렇게 큰 기업이 물적 부다를 통해서 IPO 된 사례가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IPO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삼성생명인데. 삼성생명이나 우리은행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대형 금융기관들이 IPO가 됐었던 사례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목 놓아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식으로 수급에 영향을 미칠지 그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다 예측 혹은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셨는데 그것들은 왜 나는 하지 못했을까. 이게 아는 영역.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또 행동하는 영역은 확실히 좀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충분히 제가 말씀 몇 번 들었습니까. LG에너지솔루션 수급 관련해서. 몇 번을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지를 만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번에 일어났던 걸 잘 기억을 하셨다가. 다음에? 다음에 우리 또 최창구 본부장 매번 얘기를 해 주잖아요. 다음에 액션하면 되죠. 빨리 오늘도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올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 드디어 2차전지 산업지수 방법론이 구체화됐습니다. 참고로 FN 가이드의 FN 인덱스라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를 해온 거고요. 2월 7일 오늘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 과거에는 7영업일 이후부터 물적 분할한 신규 자회사는 LG화학을 빼고 LG에너지솔루션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날짜가 나왔어요. 드디어. 여기 보시면 참고로 2차전지 산업지수는 코덱스 2차전지 ETF고요. 와이즈 2차전지 테마지수는 타이거 2차전지 ETF의 지수입니다. 이거는 2차전지 산업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FN 가이드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의 기초가 되는 지수입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요.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10영업일 동안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LG화학을 팔고 LG에너지솔루션을 넣는다라고 공시가 나왔고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거는 지수 반영일이기 때문에 2월 9일부터 지수에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리밸런싱은 2월 8일 내일 종가부터 이루어집니다. 아마 이게 오늘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오늘 또 LG에너지솔루션의 가격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FN 가이드나 거래소의 홈페이지에 좀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지수나 2차전지 관련된 ETF에 공시가 나오는지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추가적인 수익이 아니면 추가적인 알파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이거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일 동안 이루어지니까 아마 이 날짜대로 리밸런싱이 이루어진다면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모멘텀은 최소한 이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날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얼핏얼핏 해보고 있고요. 이 기간 중에 MSCI 리밸런싱도 이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코덱스 2차전지 ETF 리밸런싱 하고요. 그리고 타이거 2차전지 ETF 리밸런싱 하고요. MSCI 특례편이 리밸런싱이 다음 주 월요일 종가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런 패시브 수급에 의거한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2차전지 지수 방법론에 이것도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캡입니다. 캡. 가장 큰 종목의 비중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종목의 20% 이상 초과분을 20%로 캡을 씌웁니다라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코덱스 2차전지 ETF에서 LG에너지솔루션 얼마나 사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마 이 기준대로 한다면 20% 정도 사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코덱스 2차전지 ETF의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덱스 2차전지 ETF에서만 대략 곱하기 20% 한다면 한 2,200억 정도 LG에너지솔루션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여드린 이 내용은 FN가이드의 인덱스 홈페이지인 fnindex.co.kr 접속하시면 누구나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 접속해서 2차전지 관련된 지수 방법론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리밸런싱은 내일 종가부터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내일 종가의 움직임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펀드를 맡기는 기관 투자자가 국민연금에서 코스피 200을 벤치마킹해서 너네를 평가하겠다라고 해서 펀드 매니저가 엄청난 부담을 느끼잖아요. 코스피 200을 못 쫓아가면 그러면 2차전지 ETF 같은 경우에 그 벤치마크를 못 쫓아갔을 경우에 왜냐하면 LG화학을 아니야 나는 지금 여기서 LG NSC 솔루션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 LG화학 벤치마크에서 빠져도 나는 좀 들고 있다가 나중에 팔겠어라는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거기서 이제 트래킹 에러가 났을 때 그걸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적으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상관계수입니다. 이런 ETF 같은 경우에는 상관계수를 0.9 이상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차전지 ETF는 방금 보여드렸던 FN 가이드 2차전지 지수가 벤치마크가 아니라 복제 지수이기 때문에 상관계수 0.9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못 맞추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사례는 아마 날짜에 딱딱딱딱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관 펀드보다도 훨씬 더 스트릭하다고 볼 수 있네요. 네. 훨씬 더 스트릭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아주 엄격하게 한다는 것 같은데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총 2위로 갑자기 뛰어오르면서 시총 자체가 커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LG 화학을 판 것만큼만 딱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면 다른 종목은 영향이 없겠지만 만약에 2차전지 ETF는 아마 거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훨씬 더 시총도 크고 그렇더라도 LG 화학 판만큼만 딱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다른 애들은 영향 안 주고? 지금 계산으로는 제가 LG 화학 비중을 좀 더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오늘 주가가 좀 빠져서 20% 밑으로 살짝 떨어진 것 같은데 LG 화학이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20%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10% 캡에 꽉 차 있었습니다. 거의 차 있었기 때문에. 타이거는 10%였어요? 네. 타이거는 캡이 10%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코덱스랑 타이거의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캡 비중을 보여드린 건데 오늘 주가가 좀 빠졌으니까 20%까지 꽉 차진 못했겠지만 19나 18% 정도니까 아마 거의... 다른 주가에는 영향은 거의 안 주겠군요. 1대1 교체 성격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대신에 2차전지 지수만 이런 겁니다. MSCI나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을 팔아서 그 돈 갖고 사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을 판다고 가정했을 때 코스피 200이나 MSCI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순서대로 팔아서 그 비중만큼 남는 것 갖고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부진한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MSCI 다음 주에 이제 그 인덱스에서 MSCI를 추정하는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MSCI 코리아 인덱스인 거예요? 정확하게는요.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입니다. 이머징 마켓의 인덱스에 LG에너지 솔루션이 편입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MSCI에 들어가 있는 국가가 대략 한 20개국 정도 되는데요. 차이나가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나부터 비중을 좀 줄이고 국가별로 본다면 차이나 비중을 줄여서 LG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내일 종가에도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꼬박꼬박 체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ETF를 통해서 투자 트렌드를 한번 찾아봐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하는 ETF들은 꼬박꼬박 체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또 신규 상장하는 ETF가 있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내일 ETF도 뭐 나와요? 네. 저기 항상 광고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요? 뭐죠? 네. 이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보여드렸던 유럽 월간 자금 유입 탑10 ETF인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보시면 SRI, ESG, ESG. 즉 유럽에서 ESG 컨셉이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맞습니다. 내일 상장하는 것도 ESG입니다. 근데 이름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타이거까지만 이해를 하시고요. 캐디. 혹시 박정문의 캐디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겠습니까? K-E-G 알죠? 한국 경제 신문입니다. 네. 코리아 이코노믹 데일리. 네. 드디어 한국 경제 신문이 지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시면 한국 경제 신문이 왜 지수 사업을 하지? 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닛게이 225의 닛게이가 1경. 1경. 네. 일본 경제 신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국 지수, 파이낸셜 타임스, 푸찌라고 불리우는 그것도 전부 다 경제지입니다. 과거에는 경제지에서 그 나라 주가 또는 우리나라 국가 주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게 지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경제 신문사들도 제가 좀 컨택을 해보니까 지수 사업에 대한 욕심이 되게 컸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K.E.D.I. 한국 경제 신문에서 드디어 지수 사업에 뛰어든 거고요. 이름 잠깐 보시면 화면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얘는 좀 약간 혁명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 쓰고 있어요. 어떤 혁명적인 방법을 쓰고 있냐면 혁신기업과 ESG를 결합시켰어요. 혁신이라는 말과 ESG라는 말은 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혁신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 신테마, 새로운 테마, 로보틱스가 됐던 메타버스가 됐던 약간 새로운 테마를 혁신테마라고 부르고요. ESG는 말 그대로 착한 기업들. 그리고 뒤에 30은 30개 기업으로 구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혁신기업이면서 ESG 요건에 부합하면서 30개 기업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좀 깜짝 놀랄 만한 게 있어요. 혁신기업 CEO 100명과 자본시장 CEO 30명이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왜 저한테는 안 왔을까요? 혁신과 약간 거리가... 3% 혁신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가요? 혁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공동대표예요. 그런가요? 제가 꼭 한국정기신문에 얘기해가지고... 매우 마음 좀 섭섭합니다. 그래서 화면 잠깐만 또 띄워주시면... 제가 저도 이제 이런 인덱스라든지 이런 거를 한 17년, 18년 정도 봤는데 설문 방식으로 종목을 꼽아가지고 그걸 또 ESG로 필터링하는 방식은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여기 보시면 스텝 1. 펀더멘탈로 기업을 뽑고 그리고 혁신 관련된 산업을 IT, 금융, 바이오테크, 인터넷, 모바일, 퓨처 모빌리티, 친환경 이런 식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아예 넣지 않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100개 기업 CEO 100명이랑 증권사업인 자산운용사 CEO 30명, 130명한테 설문을 받아요. 이 중에서 이 100개 기업 중에서 당신은 어떤 기업이 혁신기업이라고 생각해? 5개만 뽑아줘. 그런 다음에 한국경제신문에서 ESG 평가위원회에서 ESG 스코어를 또 매겨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 빡세게 스크리밍을 해서 종목을 뽑아서 30개를 뽑는다는 것은 참 대단한 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기업이 뽑혔냐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참고로 이 데이터는 이 데이터는 답이 이거예요? 그래서 30개 기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노텍, LG전자. 리노궁어, 더전 비지온. 저는 이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혁신기업이면서 ESG 잘하는 30개 기업. 그래서 이 데이터는 환경 데이터 센터라고 검색어를 치시면요. 카카오, 네이버, 하이브, 넷마블, NC소프트, 이마트.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요? 별로 뭔지 잘하는 회사들인데 여기를 혁신기업이면서 ESG 잘하는 기업이라고 과연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같이 공감하실지 약간 이건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한계가 분명히 저는 보여요. 설문조사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잘 가는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할 때 당시에 주가가 좋냐 나쁘냐를 갖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종목에 관해서 컨셉 자체 혹은 구성하는 설계 과정까지는 약간 새롭다 신기하다는 말씀들이 좀 있으셨을지 모르나 그 스크린 작업에 의해서 나온 기업들의 이름들은 그렇게 혁신이라는 이름 혹은 ESG라는 이름이 정말 아주 어울리는 기업인지에 대한 이런 거는 조금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린다면요. ESG 관점으로 필터링하게 되면 못 들어가는 업종이 있어요. 어떤 업종이 잘 못 들어가냐면 바이오 업종이 잘 못 들어가요. 보통 ESG도 설문조사법을 쓰거든요. 당신 내 기업의 복리 후생은 어떻습니까? 직원들의 사내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쓰게 돼 있는데요. 바이오 기업들은 R&D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설문지에 무응답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ESG 스코어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지수는 바이오 쪽을 또 혁신 기업이라는 테마를 썼기 때문에 바이오 쪽이 좀 많이 들어간 ESG라는 점에서는 저는 정부로님 의견이랑 좀 반대로 ESG 스코어 기법을 쓰게 되면 바이오 기업들이 좀 적고 전통적인 제조업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지수는 바이오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갔으니까 약간 바이오 틸팅 ESG 지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번만 더 그 종목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못 본 종목들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ESG 관점에서는 잘 못 들어갔던 종목이긴 해요. 아, ESG 호소기업 ETF 이런 이름은 어떨까? 하여튼 뭐 그냥 그런 생각들이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살짝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워낙 안 좋은 뉴스들도 많았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이야, ESG다. 네. 그래서 이게 내일 상장되니까 한번 내일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약간 오바된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ETF들이 상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상장하는 ETF는 수소입니다. 아, 수소? 그것도 한번 즐겁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ETF 소개까지 잘 또 해주신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삼성자산운용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보고 끝난다,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fortress로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